자 아리아즈 회원님 안녕하세요 윤지혁님 저희 집에 가다가 왜 부른거에요? 아 지금 시간이 늦었어 너무 여러분 저희가 이번주 토요일에 너무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뭐에요? 자 읽어보세요 153cm 150cm 잠시만 잠시만 김윤지 잠시만 장국영 학생 읽어보세요 First from 아리아즈 회사 자 바로바로 아리아즈의 첫번째 온라인 콘서트가 열립니다 예씨 언제냐 글씨가 이상해요 글씨를 너무 못봐요 이쁘게 써주세요 글씨를 너무 못봐요 저기 글씨를 한번만 찍어주세요 글씨를 너무 못봐요 저게 뭐에요? 저게 뭐에요? 55G 6월 19일 토요일 몇시죠? 5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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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혁님 아마 잘못한거였어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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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요 저희가 세개로 송출이 돼요 온라인 콘서트잖아요 네 첫번째 모게요 최유리 학생이 맡아보세요 헬로 라이브입니다 자 두번째 두번째 강시현한테 티켓닷컴 맞아요 나도 지금 찾고있어요 자 3번 2차원한테 비트팬 프로입니다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비트팬 프로입니다 윤지혁님 모른다 어어? 비트팬 프로요 선생님이 모르는게 많이 됩니까? 맞습니다 정답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 세가지로 송출이 될 예정이구요 저희가 몇분동안 하죠? 조준학생 90분이요 정답 강제님 선생님 이번에 영상통화가 1분 30초라는데 사실인가요?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돼요 90초입니다 중간에 끊지마세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저희 아리아즈 온라인코드 제일 헌방이죠 헌방이죠 헌방죠 아리아즈 레터 네 수업 뭐 완벽했죠? 전 저는 불만 있습니다 뭐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한테 배우기 싫습니다 저도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구요 자 이거 보세요 떠진사랑 강시현 강포 강시현 오늘 남으세요 반성수 주고 가시구요 청소장번 장육갱 최오리님 최오리학생 나와서 청소하고 가세요 네 지경 이당무 조주등 마찬가지로 같이 강.. 여기 여기 강포 강시현님이랑 반전 김윤지 작은 너무 작아요 네 네 너무 작아요 그래 남아서 같이 반성수 보정 제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반전 김윤지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청소하고 집에 가자 네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전이는 원래 끝까지 나와있는데 맞아 반전 아닌가 선생이에요 저는